다야흐로 꽃의 계절 하지만 현실은 꽃가루와 황사, 미세먼지, 봄철 알레르기 비염 어떻게 예방해야 하나요? 첫 번째,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외출 후에는 코를 깨끗하게 세척하고 손 씻기를 생활합니다 지반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흡연자는 금연을, 비흡연자는 간접흡연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차들은 알레르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비염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만성질환으로 가기 전 병원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진료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